거기에 세연이 형이 한 번 취미생활하는 걸 올렸다가 많은 분들이 반대로 앨범으로 좀 내줬으면 좋겠다고 많은 뮤지션들이 비웃겠지만 저는 마이클 잭슨 음악을 제가 들었던 첫 대중음악이었거든요 동요가 아닌 첫 음악, 어머니의 카스트 테이프로 들었던 음악이기 때문에 그 음악이 아직도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 음악 이전에 들었던 대중음악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 동요였지 않았을까요? 저는 사실 제 음악의 기반이 되어주신 분들은 듀스와 솔리드 앨범이 가장 저한테는 기반이 되어주셨죠 당시 때 소울 R&B 힙합 장르라는 장르 자체가 그 두 그룹의 탄생으로 인해서 조금 오리지널리틱한 사운드와 편곡 같은 걸 접하면서 나도 이쪽 음악이 너무 좋은데 공부할 때는 없었고 그때는 팝 시장도 접하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두 가요 앨범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앨범이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힙합이라는 장르, 랩뮤직이라는 장르는 들어왔었지만 거기서 미세하게 또 장르를 나눠보면 듀스와 솔리드 두 그룹 다 뉴 잭스윙이라는 장르를 힙합 안에서도 가져와서 뉴 잭스윙이라는 장르를 거의 최초로 선보였던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힙합, R&B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또 뉴 잭스윙을 공부를 한 계기가 되어졌던 앨범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 때문에 그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보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반대적으로 됐었고 사실 그 전에도 뉴 잭스윙이라는 장르는 얼핏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편곡적으로 오리지널리틱한 사운드 전자음악이 담겨서 편곡으로까지 이르게끔 한 것은 그 두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반대로 관심을 가졌었고 이런 장르에 있어서는 아까 유진 씨가 말씀하셨던 마이클 잭슨이나 바비 브라운이나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라는 걸 후에 오히려 알게 됐었죠 왜냐면 그때는 음원 사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팝 시장의 음악을 해석한다는 것, 분석한다는 것은 특히나 저희 또래 어린 나이로서는 분석을 할 곳이 없었죠 Q. 팝 시장의 음악을 해석한다는 것? 일단 그 전부터 형, 동생 사이였었고 세윤이 형이 데뷔하기 전부터 저도 이제 데뷔하기 전부터 친한 관계였고 후에 이제 형이 먼저 데뷔를 했고 방송에 방송을 데뷔한 후에 저한테 이제 워낙에 음악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음악을 조금 구체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는 대화를 조금 나눴었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제 작업 공간에 놀러 오겠다고 해서 놀러와서 제가 형한테 뭘 알려줄까 하다가 아마 피아노를 알려드리기도 좀 그렇고 뭐 편곡법을 알려드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작업하는 환경을 좀 보여줬어요 이렇게 리듬을 컴퓨터로 소위 찍고 베이스를 또 연주하고 그 위에 뭐 신스를 연주하고 그걸 한 1절 정도 완성시켜가는 모습을 형한테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졌던 게 쿠라지모트의 미안의 1절 트랙이었었고 그 위에 이제 유세연 씨가 장난삼아 그럼 나 이 위에 랩 한번 해봐도 돼?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차게 그래서 저는 어떤 랩을 할까 해서 신기해서 당연하지 해봐야 되지 하면서 마이크를 넘겨줬는데 거기에 나와서 프리스타일로 했었던 랩 1절이 저희 데뷔곡이었던 쿠라지모트비안의 1절 랩이었었고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그렇게 만드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훅 부분을 또 프리스타일로 불렀었던 게 쿠라지모트비안의 훅 부분이 됐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당시 유세연 씨 싸이월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세연이 형이 한번 취미생활하는 거를 올렸다가 많은 분들이 반대로 앨범으로 좀 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떻겠냐 뭐 얼마든지 그거야 우리의 즐거움이니깐 라고 시작했었던 게 UV의 시작이었죠 그 배우려고 하다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음악을 만들 때 내가 구상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유지가 이런 거다 이런 거 만드니까 아니 같이 팀이 되면 되지 내가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이 재미를 알아버렸는데 그 과정을 내가 감내 내기는 조금 이제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일단 저희 두 사람 다 90년대 가장 음악적으로 관심이 많았을 시기였었고 UV의 컨셉을 잡았을 때도 또 둘 다 레트로 쪽을 굉장히 지향하고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자극시켜줬었던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것보다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느꼈던 그 쾌감을 못 잊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플레이리스트는 이미 중고등학교 때 다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플레이리스트가 그런 공통점이 좀 있었던 게 아닐까 서태조 아이들, 솔리드, 듀스 거기서 저는 그 다음에 업타운 완벽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은 아티스트분들이 경제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꿔야 할 것들이 너무 적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CD라는 개념, 테이프라는 개념 그 다음에 나가서는 LP라는 개념이 오프라인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들이 더 자유롭게 정말 필이 충만하게 본연의 필에 충만하게 했었던 시절이었어요 유일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음반 시장이 활성화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음반을 팔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이 아티스트의 100%에 가까운 느낌을 전달해주는 그런 서포터 역할을 대주시는 분들이 또 많으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의 어떤 느낌들이 너무나 다르고 다 존중받았었던 때가 90년대가 아닌가 어느 정도 나이대가 되면 팬덤이라는 문화가 이제는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젊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팬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들이 살 곳도 많이 없고 근데 그 당시 때는 시장 자체가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자유로운 음악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때 이제 90년대 댄스 음악들은 이건 제 생각이거든요 한참 제 동생이고 후배라서 제 생각인데 춤을 기반으로 혹은 이제 음악 작업을 기반으로 먼저 출발해서 그런지 제 기준에서는 노래를 그렇게 썩 잘하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90년대 음악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게 그 음악과 너무 어우러지니까 퍼포먼스를 먼저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창법 같은 게 지금처럼 막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에 가장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음악이 너무 잘 어우러지기도 했고 또 가사 표현도 있어서도 지금보다 훨씬 가사가 짧고 함축적이지만 더 깊고 생각하게 되는데 요즘 댄스 음악들은 제 기준에서 가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많은 가사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 음악들은 가사 외우기가 참 수월한데 지금 음악들은 가사 외우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더 이상 머리 안 들어가더라고요 영어 나오다가 한글 나오다가 아랍어 같은 거 나오다가 그런 것도 참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리고 90년대 음악이 가장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대중음악의 시작이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90년대 전에는 그냥 가요 아니면 전통 가요라는 말을 많이 썼지 대중음악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 장르가 이제 들어오면서 90년대 음악들이 우리한테는 너무 새로운 느낌을 주지 않았나 최고입니다 10년 전에 기억하다가 또 시작하사 마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